함수 방식이 클래스 방식의 버금가는 가능성을 갖게 된 중요한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지금까지 살펴봤던 스테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뭘로요? 유즈 스테이트로 또 하나는 라이프 사이클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답니다 라이프 사이클은 생명 주기라는 뜻이죠 즉, 리액트에 있는 컴포넌트의 생로병사와 관련된 기능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글 이미지로 가서 거기서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검색 결과에서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클래스 방식으로 리액트 컴포넌트를 만들 때 그 컴포넌트의 여러 메소드들이 어떤 순서로 호출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작점은 여기예요 컴포넌트가 생성이 됐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메소드가 호출되고 우리의 관심사, 컴포넌트 will mount라는 메소드를 리액트가 그 컴포넌트에 구현되어 있는 메소드로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컴포넌트가 mount, 즉 생성되기 전에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면 컴포넌트 will mount라는 메소드를 구현하는 걸 통해서 또 그 안에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코드를 갖다 놓는 걸 통해서 컴포넌트가 생성되기 직전에, 즉 렌더가 호출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을 거기다 갖다 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렌더 메소드가 호출되면 어떻게 돼요? mount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화면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컴포넌트 did mount라고 하는 메소드를 그 컴포넌트를 구현하는 개발자가 구현하는 걸 통해서 컴포넌트가 생성된 후에 해야 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기가 길어지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한번 클래스 방식에서 저러한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클래스 컴프로 제가 들어왔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컴포넌트 윌 마운트라고 하는 이름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구현하는 거죠 이름이 맞나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얘가 잘 실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길 로그 해서 클래스에서 음... 이게 잘 실행됐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제가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좀 칼라로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퍼센트 C를 붙이고요 그리고 뒤에다가는 CSS 스타일을 넣으면 됩니다 좀 구분하기 편하게 하려고요 컬러를 레드로 이렇게 해서 클래스 스타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실행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컴포넌트 윌 마운트가 화면에 출력된 것은 바로 컴포넌트 윌 마운트라는 메소드에 우리가 내용을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렌더 메소드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콘솔 로그로 퍼센트 C로 시작하고 클래스에서 이번에는 렌더가 되었다 그리고 컬러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리로드를 해보면 컴포넌트 윌 마운트가 호출된 다음에 렌더가 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컴포넌트 윌 과거형이죠 마운트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컴포넌트 윌 마운트라고 이렇게 해서 실행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렌더가 끝난 다음에 컴포넌트 윌 마운트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렌더 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컴포넌트 윌 마운트라는 메소드를 구현해서 내용을 갖다 놓으면 리액트가 저 메소드를 호출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렌더 되기 전에 제가 실행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렌더를 한 다음에 화면에 뭔가 그려진 다음에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를 통해서 우리가 넣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려진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돔을 처리해야 될 일이라거나 아니면 네트워크에서 뭘 다운로드 받아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우리가 코드를 위치하기 좋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컴포넌트가 한번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컴포넌트의 어떤 변화들이 생기겠죠 스테이트가 바뀌거나, 프롭스가 바뀌거나 그때마다 역시나 랜더 메소드가 호출될 것인데 랜더 메소드가 호출되기 전에 랜더 메소드를 호출하는 필요가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ShouldComponentUpdate도 있고요 또 ComponentWillUpdate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ComponentDidUpdate, 업데이트가 끝났다는 그런 뜻인 거죠 이러한 메소드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한번 타이핑을 해 볼게요 ShouldComponentUpdate는 랜더를 호출할 필요가 있냐 없냐를 우리가 여기에 코드를 짜는 걸 통해서 True를 리턴해주면 랜더가 호출되고 True를 리턴하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면 랜더를 호출하지 않도록 하는 성능과 관련된 친구죠 그리고 ComponentWillUpdate, 랜더, 컴포넌트 디드 업데이트를 제가 타이핑을 해 볼게요 이렇게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리로드를 해보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컴포넌트 WillMount가 나오고 랜더가 나오고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가 나와서 렌더링이 끝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이 랜덤 버튼을 클릭하면 상태가 바뀔 것이고 상태가 바뀐다는 건 뭐예요? 그 상태가 위치하고 있는 컴포넌트에 랜더 메소드가 호출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때 ShouldComponentUpdate가 먼저 호출이 되고요 컴포넌트가 True로 리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컴포넌트 WillUpdate가 호출이 될 것이고 랜더가 호출될 거고 컴포넌트 디드 업데이트가 호출될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랜덤을 누를 때마다 딴 데를 눌렀네요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쭉 실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방식에서는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어떤 코드를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 정해진 이름의 메소드의 내용을 구현하는 걸 통해서 적당한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누가요? 클래스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게 펑셔널 스타일에서는 안 됐다 근데 그게 이제 훅을 통해서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